올해 지구촌 첫 대선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 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 갈등이 경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총통선거 결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치포와 중국 사이의 공급망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자리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만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은 한층 더 강해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대로 한 견제 역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중국 시장에 등 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622조 원을 투자, 경기도 남부를 간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 예정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도 계속 적용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양안 갈등 고조 속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 뉴스토마토 박진아